민족음악을 중시하고 적극 장려할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받들고 평천구역 6교 서학교에서 민족음악무용 교육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곳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교수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훈련지도를 짜고들어 학생들 모두가 민족음악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과 함께 민족악기의 맑은 음색과 풍부한 표현력을 적극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연주주법들을 정확히 익혀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무용의 기초 동작들을 단계별로 배워주면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교육방법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따르는 형상지도를 심화시켜 우리 민족무용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